자 우리는 지금 뭘 시킬 거죠? 저도 물을 줍니다 이수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수 무슨 맛 제일 좋아하지? 민트초코 민트초코? 예스! 예스! 누누누누눔 우리가 먹을 사이즈는? 햄스탈라란 여섯 가지 맛을 고르면 돼 여기서 민트초코 그리고 뭐 할까? 아몬드 뻥뻥? 아몬드 뻥뻥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데 이건? 그리고 이수 또 좋아하는 게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시켜 아빠는 딸바봉 그리고 두 개 남았어 두 개 민트초코? 민트초코 또 하자고? 이거 바닐라 한다고? 응 바닐라 이거 맛없는데 또 딴 거 하면 안 되냐? 레인보우 샤베트 먹을래 이수? 응 마지막 하나 이거 이거 뭐야? 로투스 비스코프 아이스크림 이거 뭐냐? 햄스탈브 사고 싶어 저는 엄청 빨래요 밤새요? 유유유 지금 밖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햇빛도 쨍쨍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으악! 무서워요 저! 진짜 무서워요 어허 헤헤 아빠 놀자 으어어 저는 엄청 무서워요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오늘 날씨는 바로바로 추 습니다 밖에가 너무 추워가지고 푸딩이는 오래 이렇게 버려야 하죠? 푸딩은 버리는거야? 푸딩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이 얘는 푸탱이에요! 저 엄마가 시켰어요! 바이바이 저가 저가님 푸탱입니다! 귀여워요! 하루에 빛은 총 몇 개죠? 3개! 1, 2, 3, 4개! 이건 언제 쓰는 거죠? 눈 감아! 눈꼽 뜰 때 눈꼽빛 그리고 이거는? 머리 이렇게 아파 일단 이걸로 눈꼽을 먼저 떼줍시다 빗질 전 이걸로 이제 빗어줍니다 하이 이뻐라 잘했어 하루 비쇼! 무슨 맛이죠 이거? 레인보우 샤베트 이건? 엄마는 외계인 아빠는 딸바봉 이건 뭐였지? 로투스 비스트로 그건가? 아몬드봉봉 민트초코 가서 사면 완전 꾹꾹 불러주거든? 배달시키면 이렇게 비어서 와 눈꼽! 다름이 약간 나 머리가 왜 이렇게 더봉머리가 됐어? 아니 이렇게 맞지? 비디를 옮겨주지 됐어? 너희는 지금 아이스크림도 먹고 있지만 비타민D도 먹고 있다는 거야 왠지 알아 이수야? 햇빛에는 비타민D가 풍부해 눈남도 해증 받자 맛있어? 아이스크림이 빨리 녹아 여기서 먹으니까 저기 가서 먹자 저기서 이렇게 보면서 먹으면 되잖아 초코 거꾸로 하면? 초코 초코 코초 이제 초코 거꾸로 하면? 코초 트밍 샤베트 거꾸로 하면? 샤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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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거꾸로 하면? 엄마 아빠 거꾸로 하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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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아 끝말잇기 한판 하자 토끼 끼니 니 니 니그 니그가 뭐야? 바람쥐 같은 핸드스톤 이름이 니그라는 뜻이 있거든 깨 그네 레미콘 레미콘 랩 네 강 강물 강...물? 물... 실행물 물로 시작하는 걸 해야지 물 지면 이기는 거야 나 졌다 한 번 이겼다 너 음... 바람쥐 아빠 몰라 졌다 아빠 이긴 거야? 응 왜? 있어 지돌이 아니 아빠 모르는데 몰라 지면 이기는 거래네 지돌이 지돌이 나 졌다 이겼지? 리오카 카 카메 카메 카? 카메라 라 라면 면 면발 면발? 빨대 대 대가리 또리어 리본 본 본? 본드 본드 그 드래곤 곤 곤 곤약 곤약 약 약 약국 오 국 국 국? 국기? 알려주는 거야 이수가? 그냥 알려줄게 국기 기린 린? 린? 린 뭐가 있지? 린 린가 린가 린 아빠 졌어 이수야 아 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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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아냐 몰라 그런거 그럼 아빠가 이긴거야? 아니 하하 이겼지롱 내가 이겼다 좋겠다 이겨서 다시 아이 그만할래 아 아쉬워 하면서도 먹겠다 어떻게 해도 아빠가 지는데 왜 해 오늘 안하고 싶어서 해봐 그럼 음 토끼 요만큼 먹었습니다 마지막 끝 숟갈 놓으세요 안녕 안녕